대신하는 게 눈이 번쩍 신봉사가 어렵다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 눈을 뜨면 아 정답! 0.03차로 최기한 씨가 빨랐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자신이 없어요? 하나 둘 셋 흥보가 기가 막혀 아니에요 정답! 그 얼굴에 햇살을 아닙니다 자 두 팀에게는 기회를 했습니다 자 조장혁 씨 보이네 하나 둘 셋 보이네 정답 아 나오세요 내 모습을 아려놓고 내 꿈을 여기 남길 채 긴 세월이 흘러만 가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없어집니다 아 긴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니 나 알았었는데 홍삼 세트 날아갑니다 아 아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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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틀리면 틀리면 날아가 아니 어느 한 팀 때문에 문제가 틀려서 선물이 날아가서 욕도 먹고 그룹 그죠? 아 이거 갈게요 이거 욕심내거든요 이거 핸디형 다리미 이거 잘 보세요 진짜 필요해요 핸디형 다리미인데요 맞아요 단 한 가지 힌트 주세요 아 아 아 이게 뭐야 어 지금 서울에서 어 밑에 지방 쪽으로 정답 정답 아 아 붉은 태양 아래 벗어 단지 이곳 이곳 이 세상에서 벗어나 모두 젊은 태양 아래 꿈을 줍시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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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reden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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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걸로 선com 선구 선거 선거 용협 선거 완벽 선 선 발 선 선 정답! 하나 가세요! 축하합니다! 이 커피 멋있는 게 즐겨서 할게요! 굉장히 잘 살릴 수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다 챙겨드리니까 아니요! 아니요! 대신 저희가 커피 믹스를 커피 믹스? 커피 믹스 맞아요? 괜히 맞췄네 이거 아니 다 챙겨드려요! 결승전 조정현, 조장혁, 최병서, 김지민, 최기환 이혜승 아나운서 현재 결승입니다! 오늘 결승은 정말 다양한 직업팀의 대결이 됐어요 아나운서팀, 개그맨팀 또 우리 가수팀 좋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지기가 좀 애매한데 지면 안 되겠네! 가수팀이 제일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최기환 씨가 욕심을 내고 있어요! 더블 줌! 뭐 욕심 나죠? 그래요? 확실히 타가면 집에 있는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여보! 이거 하나 해! 이건 이덕가 선배님 같아요 이덕가씨가 나와요 한번 욕심 내주세요 여보! 하나 해! 이렇게 해야죠 제가 정말 누구 앞에서 주름 잡았네요 어쨌든 좋은 분위기예요 두 번째 팀 모두 파이팅하는 이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정현 씨와 조정현 씨부터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스톱! 김상배 몇 미터 앞에다 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고맙습니다